안녕하세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오정근입니다. 지난번 중력파 강연 때 질문 올라오신 것들 잘 봤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려고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오해가 있는 점들을 먼저 바로잡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자기파라는 것이 전자기현상이 전화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전파되는 복사파인데 이것과 전자기력, 힘과 약간의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금 더 정정을 하기 위한 부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자기력과 중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전자기력은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듯이 콜롱의 힘에서 기술이 되고 그 힘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례 상수의 두 전하의 곡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 힘이고요. 똑같이 중력도 공식이 똑같습니다. 전하를 질량으로만 대체하면 되고 비례 상수도 콜롱 상수를 뉴턴의 중력 상수로만 대체를 하면 되죠. 그래서 두 힘은 모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중력파는 강연에서 말씀드렸듯이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가속운동을 할 때 중력이 변화하는 것에 파장이 전달되는 것이 중력파이고 그 중력파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기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콜롱의 힘의 전기장의 모양은 이렇게 대칭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콜롱의 법칙으로 설명되는 자기장이 없을 때의 전기장의 본포인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전화가 빛보다는 느리지만 어떤 속도 부위로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전기장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들을 이제 도식적으로 조금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일정한 속도로 부위로 움직이는 전화에 대해서 전기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린 것이고 그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 전기장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들의 성분이 구면방향, 라디얼방향의 전기장은 여전히 콜롱의 전기장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의 각도만큼 틀어진 방향, 그것이 이제 E세타라고 부르는 것이 새롭게 생겨나는 거죠.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R분의 1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잠깐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어긋난 방향의 E세타라는 전기장의 변화가 사실은 여기에서 핵심인데 그렇게 전기장이 새롭게 유도가 되면 그 전기장에 새롭게 유도된 것의 수직한 방향,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가 되고 그것이 이제 맥스웰의 전자기 유도의 법칙이죠. 그 전기장과 자기장의 수직인 방향으로 파동이 전파가 됩니다. 그 K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하가 움직일 때 전파되는 복사의 파장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전자기파의 원리이고 그것이 바로 E세타라고 하는 것이 전자기파를 기술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가속도가 지금은 일정하게 등속운동으로 움직였을 때를 가정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가속도가 일반적으로 가속운동을 하게 되면 이 가속도가 시간에 의존하는 함수가 되죠. 그래서 E세타라고 하는 전기장은 시간과 공간에 모두 의존하는 일반적인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전자기파로 시간에 따라서 공간을 전파해 나가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거리분의 1에 반비례하는 전자기파의 크기를 갖게 되고요. 이것이 전자기파와 중력파가 아주 동일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이 질문에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질문은 실제로 우리 우주가 얼마나 많은 중력파로 가득 차 있는지를 시사하고 있는 질문인데요.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주파수 대역별로 중력파의 세기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우물처럼 이렇게 보여진 그래프가 검출기의 감도 곡선을 나타내는 것인데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개의 감도 곡선이 대략 한 30Hz에서 2kHz 정도 사이에 놓여진 것이고요. 이것들이 지구 위에 존재하는 지상 기반의 중력파 검출기의 감도 곡선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구 위에다가 중력파 검출기를 건설했을 때는 중력파의 파장이 대략 30Hz에서 2kHz에 들어오는 중력파의 파장만 검출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 파원들은 대략 태양진량의 수배에서 수십배 정도 되는 블랙홀이나 또는 대략 태양진량의 2배 정도 이하의 중성자별들이 충돌하거나 서로 병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감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기술을 써서 그것들이 주파수 대역을 옮기지는 못하고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효과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이런 천체 외에 다양한 천체들이 있고 특히 진량이 점점 더 커지는 블랙홀, 수백배, 수억배 이렇게 되는 그런 블랙홀들의 운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라이고에서는 검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리사가 목표로 하는 리사라고 하는 우주 위성, 중력파 위성 안테나의 감도 곡선인데 이것들은 굉장히 낮죠. 대략 10에 마이너스 4승에서 10에 마이너스 2승 정도 그러니까 대략 이것들은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진량 블랙홀들이 병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또는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중력파들을 검출하도록 설계가 된 것이고 이거는 지상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주 공간에다가 간섭계 안테나를 띄워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낮은 영역에 있는 것들은 주파수 대역이 훨씬 낮은데 이것들은 사실은 우주 초기에 있었던 빅뱅 인플레이션이나 또는 아마 여기에 있는 EPTA나 PTA 같은 ASK는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EPTA가 뭐냐면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EPTA라고 하는 중력파 검출 곡선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유러피안 펄사 타이밍 어레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6월 29일 날 발표가 있었죠. 펄사 타이밍을 이용을 해서 아주 무거운 블랙홀 천체가 태양 진량이 한 수십억 배 되는 초고대 진량 블랙홀 천체가 은하가 이제 서로 돌면서 큰 공전주기를 가지고 돌 때 잔잔하게 방출하는 중력파원들을 발견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것들은 아주 무거운 진량의 블랙홀이 병합 단계가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져서 여전히 서로 돌고 있는 단계에 아주 약한 그렇지만 잔잔한 공전주기가 굉장히 긴 그런 천체들에서 나오는 중력파들을 검출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주파수 영역대의 모든 천체들이 다 가속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파를 내는 천체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우주는 중력파로 가득 차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고의 경우는 어떤가를 살펴보면 실제 라이고의 가동, 관측 가동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완료가 됐고 지난달에 이제 네 번째 관측 가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세 번째까지의 관측 가동의 가동 일수만을 따져보면 대략 한 730일 정도 됩니다. 729일이니까 약 2년 정도 알짜로 가동을 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기간 이런 걸 사실 빠지면 이것보다 더 적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쉬는 기간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쉬는 게 아니라 라이고가 돌다가도 지진이 일어나면 잠시 며칠, 며칠, 몇 시간 이렇게 멈추기도 하고 가동이 중단되기도 하고 정비를 위해서 중단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시간까지 다 빼면 사실은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관측 개수가 약 91개 정도니까 대략 따져보면 8일에 한 개꼴로 발견한 셈입니다. 실제로 첫 번째 관측 가동은 감도가 훨씬 낮았기 때문에 이 주기가 길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갈수록 훨씬 더 많은 빈도로 관측이 됐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8일에 한 개꼴로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측 중단 이유까지 포함을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빈번하게 발견되는 관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라이고가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더 많은 중력파를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될 텐데 다음 장의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사실은 저도 찾아보고 놀랐는데요. 위키피디아를 찾아보시면 벌써 네 번째 관측 가동의 이벤트 후보들을 누가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 5월 24일부터 관측된 확정되지 않은 이벤트의 후보들이에요. 중력파 검출기가 가동이 된 이후에 벌써 25개의 후보를 천체를 발견했다고 누가 리스트를 해놨는데 이것들이 이제 좀 더 몇 개월의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진짜 중력파로 인한 건지 아니면 오경보인지를 판별을 하게 될 거고 이미 한 달 동안에 25개의 후보 천체가 발견된 거는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비르고는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고 카그라도 아직 가동전이지만 이 세 개가 동시에 가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감도를 가지게 될 거고 훨씬 더 많은 이벤트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라이고, 비르고, 카그라 콜라보레이션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관측 감도가 많아질 거에 대비해서 신속 대응팀을 꾸렸어요. 래피드 리스폰스 팀이라고 해서 신속 대응팀을 꾸려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일주일 동안 당번근무를 쓰는 거예요. 잽싸게 개수가 많아진 그 중력파원들을 재빠르게 분석을 해서 결과를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팀을 꾸렸기 때문에 이미 이제 4차 가동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은 빈도의 중력파의 천체들을 발견하게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여기에 관측 데이터가 들어간 게 아니라 관측의 결과들만 정리가 된 것이고요. 데이터 자체는 퍼블릭하게 오픈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천문학 데이터들은 항상 유효기간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내부에서 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픈을 하도록 되는 정책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가 오픈되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보조 채널 데이터 이런 것들은 접근을 하기가 어렵고 일반인들도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라이고 내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시민참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에 그래비티 스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쳐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 과학재단에서도 아주 장려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라이고가 중력파를 검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일반 다른 환경 잡음, 기기 잡음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력파처럼 생기거나 중력파의 신호를 방해하는 그런 잡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모양별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 스펙트로그램을 그려보면 잉어 모양이 있기도 하고 물방울 모양이 있기도 하고 해서 그거를 대략 수십 가지 형태의 모양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잡음의 모양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잡음이 잉어인지 물방울인지를 미리 분류를 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중력파 검출이 성공적으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쌍성운동을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뉴턴 역학으로조차도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쌍성의 회전운동, 공전운동을 가지고서 실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풀어보면 오른쪽과 같은 수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유도되는 식입니다. 그리고 라이고에서는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뉴턴 중력의 근사 대신에 보정항들을 더 넣어서 파형을 더 정밀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잡음 속에 이렇게 생긴 신호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 아주 놀랍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식을 보시면 거리와 두 별의 질량 그 다음에 두 별의 공전주파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 중성자별과 블랙홀의 가장 큰 차이는 두 별의 질량입니다. 두 별의 질량, 크게 μ하고 m이라고 쓰여진 것인데 두 별의 질량을 나타내는데 두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두 배 이하인가 그 정도면 대략 사람들이 중성자별의 이벤트로 생각을 하고 대략 5배 이상 정도의 천체로 분석이 되면 그것들은 블랙홀인 것이 자명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가장 큰 예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앞서 보여드린 그 수식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생긴 왼쪽에 위쪽에 있는 템플릿이라고 부르는 그래프처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흔한 처프 시그널인데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진동하는 횟수가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진폭이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별이 먼 곳에서 돌다가 중력파를 내면서 가까워지면서 점점 빠르게 회전을 하고 빠르게 회전할수록 가까워질수록 큰 중력파가 방출이 되고 두 별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한 중력파를 내면서 병합을 하는 단계에서 점점 사그러드는 이런 신호를 갖게 되는데 이런 신호가 그 아래에 보이시는 엄청난 잡음 속에 아주 작게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한 5초 정도 되는 곳에 이 잡음 신호가 묻혀 있으면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계산한 이 템플릿이라는 신호로 정하필터라고 하는 방식 전자공학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아는 파형이 있으면 그 파형을 이 잡음 속에다가 쭉 이어가면서 이제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호와 딱 맞는 위치에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피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피크가 보였을 때 중력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피크의 높이가 가장 잘 맞는 가장 높고 매치가 아주 잘 되는 파라미터 값들 또는 질량, 거리, 주파소 이런 것들의 파라미터 값들을 잘 맞춰보면 그 질량이 얼마인지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방식으로 라이고에서는 이 쌍성 중력파의 분석을 하게 됩니다. 중간질량 블랙홀에 대한 질문이 잠깐 나와서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00개 이하되는 라이고에서 발견한 블랙홀들은 모두 항성질량 블랙홀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태양질량의 수배에서 수십배 정도의 두 개의 블랙홀이 병합하면서 더 큰 질량을 가진 블랙홀로 진화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 항성질량 블랙홀들은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오는 블랙홀들입니다.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도넛 모양으로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은하 중심에 있는 이런 블랙홀들은 또 기원이 다릅니다. 초거대질량 블랙홀이라고 하는 블랙홀들로 이것들은 태양질량의 약 수십만배에서 수십억배되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뭔가 비어있는 영역이 있어요. 대략 수백배 정도에서 수십만배 정도의 질량의 갭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여기에도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들을 이름을 중간질량 블랙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것이 발견되었다고 보는 증거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논문으로 보면 사실상 이 에비던스들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논문들도 있긴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라이고에서도 발견한 이벤트 중에 하나는 두 별이 충돌하면서 약 200배 정도 되는 태양질량 블랙홀이 되는 것을 발견을 한 이벤트가 있기는 해서 그것이 중간질량 블랙홀의 하나의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항성질량 블랙홀이나 초고다질량 블랙홀처럼 빈번한 횟수로 우리가 찾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과연 질문들이 이것들이 진짜 우주에 존재하고 이 영역이 정말로 비어있는 영역이 아닌지 실제로 비어있는 영역인지 그 자체의 질문과 함께 만약에 이런 블랙홀들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블랙홀들이 생겨나는 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탐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력파 탐사 프로젝트들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림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의 단순화 버전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라이고, 비루고가 있는 감도 곡선과 리사가 있는 감도 곡선 사이에 대략 0.1에서 10Hz 사이의 대역인데 여기가 비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중간질량 블랙홀의 병합 과정은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중력파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어있는 영역을 탐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진행을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영역을 탐사하기 위해서 데시고라고 하는 우주위성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여기에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언제 될지는 아직 미지수고요. 여기를 탐사하기 위한 또 하나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쏘그로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쏘그로라는 장치는 리사나 라이고와 같은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한 기술이 아니라 중력 경사계라고 하는 중력을 측정하는 중력의 변화를 측정하고 있는 장치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이용한 것이고요. 지상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면 중간 진량 블랙홀의 신비를 이제 저희가 탐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에 대한 디자인 스터디와 여러 가지 공부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제안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확정된 디자인은 아니지만 실제로 저희가 몇 년간 공부를 해본 바로는 여기에 정확하게 맞는 중력 파원들을 관측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검출기의 스펙이 대략 한 50m 정도 팔 길이를 가진 중력 파 검출기와 각각의 테스트 진량이 한 5톤 정도 되는 진량들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서 공중에 띄우고 천장에 매달고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 그리고 가장 큰 건 비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아서 이 단계를 중간 단계로 거쳐가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피드 또는 씨드라고 부르는 지진 탐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지진 이야기를 하냐 싶으시겠지만 중력 파와 마찬가지로 지진이라는 현상도 진량을 가진 거대한 물질이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중력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진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그 중력의 변화가 땅의 밀도를 변화시키면 그 밀도 변화로 인한 중력의 변화도 또 유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중력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을 이용을 하면 지진이 일어날 때의 중력 변화를 측정을 할 수 있고 그 중력의 변화는 빛의 속도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지진 탐사에 활용하고 있는 기법이 가장 빠른 피파를 기준으로 해서 지진의 발생 여부를 판별을 하기 때문에 빛 속도로 오는 것보다 훨씬 느리죠. 그래서 중력을 이용을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지진을 탐지할 수 있고 여러 피해를 저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 단계에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두면 큰 프로젝트로 갈 수 있는 초석도 되지만 재난 안전 문제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싶은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여전히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아요. 중력 경사계라고 하는 장치들도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 새로운 장비를 만들기보다 기존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보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뮤직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전히 중력 경사계는 없지만 시판되고 있는 중력계라는 장치가 있어요. 역시 초전도 현상을 이용한 중력계라서 상당히 민감한 중력의 변화를 질 수가 있고 역시 이런 장비를 통해서 지진파 이전에 중력의 변화를 감지했다는 논문들이 이미 네이처 사이언스 등에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조금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기초과학연구원이 현재 암흑물질 프로젝트 등을 위해서 강원도 정선에 예미랩이라고 하는 지하시설들을 만들어 두었어요. 거기에 지금 프로젝트들이 한창 진행 중인데 그 지하, 산 위에서부터 지하 1km 되는 터널에다가 저희가 한 곳을 빌렸습니다. 실험실 한 공간을 빌려서 거기다가 이 초전도 중력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슬라이드에 보시면 저희가 미세중력 관측소라고 하는 관측 실험실을 만들고 여기에 플랫폼 공사를 하고 여기에 초전도 중력계를 올려두고 실제 이 지하 1km 되는 지하에서의 중력의 작은 변화들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중력 변화도 측정을 하지만 실제로 땅의 진동도 같이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변화들을 보기 위해서 주변에 대전이나 평창 이런 곳에 있는 지진계들과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치성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진뿐만 아니라 이 민감한 장치는 1만 8천 키로 떨어진 남태평양에서 일어난 지진도 적시 감지를 해내고 최근 티르키에서 일어났던 비극이죠. 그 지진조차도 상당히 큰 신호로 감지를 해서 이 장치가 잘 동작하고 있다는 걸 현재 보여주고 있고 현재 저희는 이제 이 지진 신호들을 토대로 지진파 이전에 어떤 중력의 변화가 있는지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중력파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지진으로 시야를 돌린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지진파의 분석이 아닌 지진으로 인한 중력의 변화를 재고 싶은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중력파의 분석 기법과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력파 분석에서 쓰였던 여러 가지 기법들을 고스란히 활용을 한다면 아마 이런 지진으로 인한 중력의 변화도 측정을 하는 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지진을 탐지하는 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대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6월 29일에 발표된 우주중력파 배경이 최초 발견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뉴스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 사실은 12년간 데이터를 모을 동안 그 분야에서는 설왕설레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될지 안 될지 볼지 못 볼지 라이고도 마찬가지로 과거를 돌이켜보면 대략 한 20여 년간의 학계의 논쟁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묵묵히 그 분야를 지켰던 분들은 마침내 성공을 해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과학에 관심이 있고 하고자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뭔가 한 분야에서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끈기를 가지고 매진을 하시면 아마 좋은 성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중력파를 이용을 해서 하는 여러 분야들이 아직은 미개척 분야들이 많고 그것이 이제 이론이든 실험이든 또는 천문학이든 물리학이든 심지어 컴퓨터 사이언스나 인공지능 분야를 활용하는 분야도 계속 접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전공을 가지든지 간에 이 분야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시기보다는 가장 재미있는 분야를 찾아서 항상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연과 강연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재미있게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